안녕하세요 카카오토 허프로주니어 허동교 팀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벤츠 11월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벤츠 11월 프로모션은 25년식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입항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이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5년식 모델에 한해서는 할인률이 약간 24년식 모델에 비해서 주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식 재고가 있다면 24년식 모델을 당장 잡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진행시켜 영차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할인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벤츠 11월 프로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현재 전해드리는 프로모션은 가장 많이 할인이 되는 딜러사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A 딜러사에 만약에 재고가 없으시다면 B 딜러사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B 딜러사 같은 경우는 할인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먼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24년식 모델 비인기 색상 같은 경우 극수량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24년식과 25년식 모델 할인 차이가 그렇게 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25년식 모델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CLA 보도록 하겠습니다 CLA 같은 경우는 현재 25년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토 할인은 510만원, 720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A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A 모델 같은 경우도 24년식은 현재 완판이 되었으며 25년식 GLA 250 AMG 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할인은 5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GLB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B 모델 같은 경우도 현재 25년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GLA나 GLB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큰 할인을 해주지 않는 모델로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할인은 각각 570만원, 63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 구매가는 6천, 그리고 7천 초반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C 클래스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200 아방가르드랑 C200 AMG 라인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역시 24년식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남아있을 때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되는 모델입니다 각각 720만원, 그리고 750만원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구매 시점입니다 E 클래스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E 클래스 같은 경우는 24년식 모델은 거의 완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4년식보다는 25년식 모델을 보셔야 됩니다 24년식 같은 경우는 E450 모델이 약간 극소량 남아있을 수도 있으며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입항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E300 모델 같은 경우는 25년식 모델이 현재 입항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할인은 380만원, 390만원, 그리고 400만원 이렇게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토의 간판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 클래스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식 모델은 저번 달이 마지막 구매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S450, S500, S580, 24년식 모델은 전부 거의 완판이 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비인기 색상에 한해서 1대, 2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델에 한해서는 카카오토에 문의를 주시면 재고 파악을 통해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4년식과 25년식 모델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식 모델에 한해서는 할인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25년식 모델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AMG GT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현재 210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 구매가는 1억 3천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벤츠의 드림카 중에서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SL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SL63 모델 같은 경우 차량가 2억 3천 8백이며 현재 할인은 2700만원에서 2800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실 구매가는 2억 1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CLE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 쿠페 같은 경우는 현재 할인율은 7%에서 8% 정도 보여주고 있으며 카브리올레 모델은 저희한테 별도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GLC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C 모델 같은 경우도 24년식은 거의 완판이 된 상황이며 이제 25년식 모델을 보셔야 되는데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도 현재 할인은 5% 정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카카오토만의 5종 세트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츠 GLE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E 모델 현재 재고가 있다면 당장 잡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할인은 무려 이제 1800만원 그리고 160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재고가 있다면은 구매 시점입니다 GLS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GLS 580 모델이 현재 24년식 극소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역시 재고가 남아있다면은 당장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 25년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역시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할인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4년식 모델이 있다면은 바로 24년식 모델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바겐 모델 보도록 할텐데요 지바겐 모델 같은 경우도 AMG G63 모델에 한해서 AMG G63 그리고 맨유팩처 모델 24년식 같은 경우 그 희귀 색상에 따라서 극소량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25년식으로 이제 판매가 재결가 됐는데 25년식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다시피 할인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벤츠 전기차는 이제 벤츠 코리아에서 EQ 모델에 한해서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을 했는데 그 특별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마자 바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츠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토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11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24년식과 25년식이 겹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년식 모델이 재고가 남아 있다면은 당장 그 모델 재고를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며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도 할인이 괜찮은 모델들은 구매를 하셔도 무방하며 그리고 이제 X클래스 같은 경우나 GLS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할인의 갭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약간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저의 아래 연락처 카카오토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카카오토 담당 팀장님들이 명품 겸적과 함께 디테일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 어프로 주니어 허동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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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